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만만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들 품사 연습 많이 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문제풀이 많이 지금 시즌에 하고 있으실 텐데 문제풀이 하면서도 품사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 많이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형태론에서 훌쩍 넘어가서 다른 부분 공부하고 계신 분들 형태론도 계속 되짚어줘야 되니까 품사 잡는 연습 한번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저와 즐겁게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체, 체는 무엇과 무엇으로 쓰이죠. 부사 아니면 의조명사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앞말을 잘 봐주시면 되는데 앞말이 그냥 주어로 끝났습니다. 말이. 그런데 의조명사로 쓰일 때는 은는히 앞에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말을 보시면은 이 체가 부사로 쓰였는지 의조명사로 쓰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말이 그냥 주어로 톡 끝났기 때문에 요 녀석은 부사죠. 그리고 체가 이제 끝나다라는 그런 용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즉 어떤 상태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라고 할 만한 정도의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조명사로 쓰일 때는요. 우리 앞말을 보셔야 돼요. 기대에 앉은 체, 먹는 체 이렇게 은는히 앞에 오는 경우에 이 체가 의조명사로 씁니다.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 앞말을 통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적, 접사죠. 그래서 뭐뭐 적으로 끝나는 말은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사일 수도 있고요. 관용사일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대박이잖아요. 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인지 그리고 관용사인지 명사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비교적이 고찰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찰이라는 체험,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경우에는 관용사예요. 그래서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식하는 대상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찰이라는 수식을 받는 말이 체헌명사이기 때문에 용여성은 관용사입니다. 하지만 꾸밈을 받는 말이 용언인 경우에는 부사가 되겠죠. 그리고 명사인 경우는 또 조사와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고찰이라는 체험을 꾸며주는 비교적은 관용사입니다. 다른 것과 견주어서 판단하는 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비교적, 보세요. 지금 비교적이라는 말 뒤에 이다라는 조사가 결합한 거예요. 그리고 다 대신에 이 니은이라는 관용사형 어미가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격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교적이 명사라는 겁니다. 거의 이 인의 형태로 와요. 그래서 뭐뭐 척이라는 말 뒤에 인이 붙어 있으면은 고 녀석은 명사다 라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쉽다, 용언이잖아요. 용언을 꾸며주는 적을 붙인 말은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 볼까요? 내일 다시 보자 라고 할 때 내일이 뭐를 꾸며줄까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 오늘과 같은 말은 어떤 가능성이 있나요? 내일은 보자를 꾸며줘요. 그래서 내일은 보자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부사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라고 했는데 얘는 조사와 결합할 수 없잖아요. 그냥 보자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바로 다음 날을 의미하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일은 이라는 조사와 결합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내일은 을이라는 조사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와 결합하고 있으면 우리 다 저희 구머원지구 문법 안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은 모두 명사가 되겠습니다. 어 이거 잘못됐다. 오타다 그쵸? 얘 명사 얘 명사 그 다음에 이제 배는 사과와 다르다 라고 할 때 이 와는 접속조사인가 부사격조사인가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그런데 다르다 뭐 비슷하다와 같은 그런 비교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면서 이 서술어를 꾸며주는 것을 도와주는 이 와는 부사격조사입니다. 그래서 와가 두 사물을 연결하고 있다면 접속조사고요. 그리고 앞에 사물과의 어떤 비교를 의미하고 있다면 얘는 부사격조사입니다. 지금 이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는 부사격조사로 쓰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유 그리고 평등을 이어주는 접속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와는요. 우리가 접속조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알맞다. 알맞다. 이 알맞다는 여러분 품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저 맞다. 우리가 어 나 이번에 국어 다 맞았어 라고 할 때 이 맞다라는 건 우리 동사죠. 그런데 알맞다 걸맞다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에는 관형사에 전성함이 는히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는히 못 붙잖아요. 그래서 알맞는 하면 틀려요. 그래서 알맞은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는 말로 알맞다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다르다라는 거 우리 영어로 디퍼런트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쵸?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형용사인지 혹은 관형사인지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형용사로 이 다르니 쓰일 때는 앞에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주어가 존재해요. 주어가. 그래서 다르다의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서술성이 여부는요. 우리가 주어가 드러나고 있는가 주어가 없는가를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르다는 주어가 딱 이렇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디퍼런트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우리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럼 이 녀석은요.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다르는 아더예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아더이고 그리고 다르니 생각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에 주어 없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해서 이제 품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중요한 포인트들 있으면 바로바로 챙겨서 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